야! 윤석열 화야! 윤석열 화야! 뭐긴 뭐야? 윤석열이다! 민주노총임은 노동자가 뭐, 뭐 될 거라고 미국 선생님이 말씀을 하시며 노동자 나쁜 애니면 그냥 아 예예 내 교별이 많지 일본 형님 어서 오십시오 일하사 이마세 나 이게 외교다 뭐 알아? 전쟁이 나면 나는 안 죽지로 민주노총들은 그냥 먹고 사는 걱정들이나 하세요 물값 올려 끌어올려 전쟁나는 말도 진행시켜 거북꽃도 진행시켜 노동탄압 진행시켜 이번 트러마가 진행시켜 아무튼 2판, 3판 내 맘대로 할 거다 이 새끼들아